경기 이천시가 이천 오픈아트 페스티벌을 오는 15일까지 에덴팔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합니다.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예술 산책으로 즐기는 여가라는 주제로 이천시가 주최하고 이천미술협회가 주관합니다. 이천지역 유명 미술작가 등 105명의 회화와 사진, 미디어 아트, 조각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호텔 내 객실은 아티스트들이 구성하는 특색 있는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야외 공원에는 조각특별전과 아트마켓 등이 펼쳐집니다.